코너는 선물을 여러분이 정하는 걸로 좀 해보려고요. 아 진짜요? 너무 쎈 건 우리도 현실적으로 좀 제작해보려고요. 아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 또 인심이 좀 있기 때문에 어우, 클라스가 다르구나. 아, 이거 손가락, 손가락. 그거 취소하는 거. 손가락, 손가락. 거기까지 가지 말고. 그래, 좀 너무 심하다. 현실적으로 금액으로 치면 100만 원이야. 오오. 제가 할 수 있는 소원이나 채널 시보이가 할 수 있는 소원 이런 거 주셔도 나영석 PD님이 소원을 갖고 왔어요. 어? 그거 되면 뭐예요? 제가 언젠가 쓸 수 있는 거. 아, 그런 거 괜찮죠? 그거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니. 미국에 프로그램 나가서 출연하는데 같이 와주세요. 그건 저한테 영광이죠. 오케이. 그거는 벌칙이 아니라 영광이죠. 그래요? 미국인들 앞에서 땡 하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형이 뭐예요? 땡! 땡! 그들도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을 할 거예요. 저 개인곡 춤 따서 영상 찍어서 올려주신 거 이런 거 해도 돼요. 나영석 PD님이 제 개인 안무 따서 오케이. 야, 제 개인 안무는 나도 따기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골프 치세요? 골프 못 칩니다. 아빠가 안 좋아하겠는데. 아, 뭐 효도로, 효도로 되는 거야 이게? 대리효도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지. 달방 조건 없이 출연 이런 거 어때요? 아,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아,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아, 그것도 하고 그냥 오시지. 아, 바쁘신 분인데.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형은 TV를 잘 못 보나 봐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모르는 거 같아. 나는 세상이 날 기준으로 돌아가. 선탈권을 세 장 하나 주니까 되게 슬게 생각이 안 나네. 아, 나 뭐 하지? 나 진짜 못 찾겠어. 빨리 빨리 적어, 얘들아. 오케이, 알았어요. 나 모르겠어. 형, 다 적었어요? 아니, 나도 이제 적어야 해. 아무거나 쓰세요. 거기 있는 건 사실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아, 그래요? 안 걸릴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응, 아니에요. 아니래요. 좋아하지 마세요. 다 집어넣어 주세요. 일단 나도 형만 하는 거 해. 왜, 왜? 이거 할 수 있지. 뭔데? 할 수 있지. 나는 다 여기에 관련된 걸 했어. 자, 이 선물은 잘 킵하고 있다가 이 모든 게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갖게 되실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럼 고백의 시간 한 번쯤 가지면 왜 미국 영화에 보면 있잖아요. 오늘은 한 번 여러분의 단점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해요. 세계 시간이에요, 그렇지. 고해성사? 아, 그런 느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런 걸 정국 씨는 사실 단점이 없는 막내라는 소문이 있는데 약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약간 끈기가 없다는 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어떻게 다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끈기가 없어요? 또 잘하기엔 또 잘해요. 좋아하는 것만 해서 뭘 해도 그냥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뭔가 좀 재미가 없나 싶기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항상 발전하고 싶은데 게을러요. 여러분 인정하고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형제니까?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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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간인가요? 그럼요. 우리 슈가 씨. 가끔 이 무대에서 힘들 때 저는 이제 이렇게 체력을 굉장히 좀 페이스를 좀 조절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 체력이 좀 부족하군요? 네, 지금 또 약간 집중이 살짝 좀 떨어졌는데 아무튼 이 체력이 좀 부족하다.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그렇다면 슈가 씨의 단점입니다. 평소에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급척? 매우 느끼죠? 나는 왜 이렇게 졸리냐. 지금 정도면 어떤가요? 몇 프로인가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어요. 뭐 그렇다네요. 빨간 줄수록 안 돼요? 빨간 줄수록 안 돼요, 지금. 타락장처럼 떨어지죠. 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용서하는 거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하하하하하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아하하하하하 되게 막 단순하고 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고 되게 가볍게 항상 이렇게 뭐든지 그러려는 경향이 있죠.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될 수 있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러워하고 있는 되게 멋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좀 너무 없는 게 고민입니다. 생각 없는 거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생각 없는 게 뭐 잘못입니까? 생각 없을 수도 있죠. 생각 복잡하면 스트레스 생각보다 기분 나쁜데? 하하하하하하 생각은 하지마. 생각했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냥 기분 나쁜데? 네, 네, 네. 저는 네, 네. 종종 종종 말을 말을 막 합니다. 아하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태용 씨, 지민이 막말 들은 적 있어요? 지민이한테? 요즘에는 되게 많이 자기가 고치려고 해서 그런 거에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지민이가 자기 자신이 되게 좀 많이 뭐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좀 마음 저희들도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고인한테 스트레스를 받다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또 한 날 막말이 갑자기 아, 용서받고 싶었던 거니까 근데 지민이가 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좀 달라요. 지민이는 평소에 심성이 좀 많이 착하고요. 네, 네. 평소 안 좋으세요? 어, 저는 뭐 갑자기 네 회개씨가 아하하하 한 달 이야기 하실래요? 뭐 더 한 거야, 별로? 오케이. 용서합니까? 스트레스가 심수됐습니다. 용서합니다. 원래 심성 착한 사람이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RM 저는 이제 어떤 평소의 단점이 있을까요? 사람이 좀 덜 됐다. 아하하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운전도 전혀 못하고 면허도 없고 그다음에 요리도 이제 거의 잘 못하고 해보려고 해도 항상 망해요, 제가. 아아 배산물도 좀 못 먹고 너무 약간 생활력이 좀 떨어지는 아아 약간 좀 사람이 좀 덜 됐다고 제가 스스로 좀 많이 느껴요.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람이 덜 됐어요. 아, 용서합니까? 이건 있겠죠? 언젠가 사람 되겠죠? 아니, 되면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 되겠죠. 우리 멤버들에 비해 굉장히 나태합니다. 일단 뭐 하나를 이제 결심하고 이제 행동에 옮긴 했는데 그게 최대 2개월까지 가더라고요. 운동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리고 작업도 하다가 그만두고 뭔가 약간 이게 제 삘이 안 받으면 저는 안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멤버들에게 좀 미안할 때가 좀 많습니다. 뭐로 봐야 되나요? 보통 이제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하하하하 책임감이 부족하다. 저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나태합니다. 라고 생각해볼까요? 사실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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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먼저 일어서서 한결같은 모습을 그 이용을 찝니다. 비디옥이라고 불러요. 가디언 비디옥 이 자리가 아니죠. 용서합니다.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생각하는 단점은 또 따로 있을 수 있을까요? 아 그쵸? 이렇게 밝고 웃는 모습과 집에서의 제 모습이 좀 많이 차이가 좀 큰 거 같아요. 너무 많이 이렇게 웃고 막 이래서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약간 오히려 좀 표정이 촤악 가라앉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너무 윗면의 그림자가 막 좀 커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하루 종일 웃다가 집에 가면 공허해요. 약간 이런 그게 반성할 일이라니 아 저게 갭찬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생각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누구는 막 다 트였다 이러고 있는데 사람이 졸됐고 막 그러는데 야 진짜 아니 주변에 부모님이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부모님한테 걱정을 시켜서 그게 단점이다. 약간 뭐 그런 거 같기도 해요. 진정 엄친하다. 혼자 있을 때 너무 말이 없구나. 네 맞아요.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라는 단점.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박수 쳐줄 내용이라기보다는 뭐라? 너무 바쁘다. 박수 쳐 줄 알았어. 어쨌든 본인의 고백이니까 이거 고백 받아줘야죠. 그렇죠. 받아줍니다. 잘 들었어요. 됐. 여러분의 단점 반드시 고칠 수 있도록 오늘은 여러분의 단점을 계속 머리에 새기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간다는 퀴즈를 할 건데 정답을 맞힐 때 정답 대신 저는 사람이 좀 더 된 것 같아요. 저는 끈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나 너무 긴데? 사실 저는 이걸 알고 있어가지고 네. 지민 씨가 보니까 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말을 길게 할수록 별로 안 좋으니까 아우. 집중한 거. 큰일 났네. 고거 한 번 크게 외쳐볼까요? 정국 씨부터. 자 정국.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민. 종종 말을 막 해요. 저는 사랑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대형. 저는 생각나무가 끝날데요. 자 마지막으로 호흡.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이 자기가 없어서 저희를 들어요. 그리스도 웃겨요. 뭔가 스윗으로. 아. 아. 영원히 짤. 인생이 희로애라. 이게 많은 소울이 있어. 조용히 안하잖아요. 저희를 걱정하게 하면 안 되죠. 그럼 본격적인 게임을 하겠습니다. 재욱 씨. 뭐요? 그집어 주세요. 언제 저렴하게 왔어요? 뭐 뭐 뭐 뭐 이번 게임은 음악 퀴즈 입니다 와 회로를 써 있는게 장르 고요 위에 써있는게 배점입니다 그리고 랜덤 이라고 써있는 건 열면 거기에 배점이나 드라마 영화 장르에서 만화 영화 주작은 그 알고만 계세요 여러분 모두 기본 점수 200점 을 드릴게요 아 5 를 들어 동일 시점 맞추시면 10점 가져가자 아 5 근데 만약에 틀리면 10점이 있습니다 아 10점이 감 정도로 되요 200점에서 흘리면 감점이 있어요 전수를 딸던 이렇게 감점이 될 수도 있고 아 드라마 ost 2야 아 드라마 우선을 진짜 못하고 아 드라마 제목이 아니에요 드라마 제목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해서 ost를 들려주면 거기서 제목을 그 ㅎㅎ 아 그렇죠 아 억혁혁혁 즉 입니다 좋습니다 이 알 법한 걸 엄선 했으니까 família 고 sue 의거 하고요 저는 실감일 없고 나태 좋아. 나 사랑해. 나 외웠어. 그냥 우리 가요 한 번. 그래,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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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니까. 가요 10점 어떻습니까? 가요 10점. 가요 10점으로. 산뜻하게. 하나, 둘, 셋. 빡. 힌트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라는 힌트가 나왔어요. 엄마 아빠? 가요 10점입니다. 어디서 들어갔지? 아, 이거. 아, 잠시만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정국 씨. 싸이 선배님의 젠트맨. 정답! 아, 그래요? 정답! 아, 그래요? 얼마나 아파요? 마더파더. 마더파더 젠트맨. 어, 이거. 아, 이런 느낌이잖아. 아, 이런 느낌이잖아. 다.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게 가장 Good. 아, 내가 더 못 알았지. 아, 이건 우리의 첫 번째 스스로가 이거 많이 들었어요. 아, 정국 씨 210점 됐구요. 아, 역시. 정국 씨가 다음 주제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아, 여기. 동료 10점 가자. 동료 10점. 동료 10점. 아, 동료 어려운데요. 양살이 뭐... 양살이 뭐... 양살이다. 양살이 뭐... 양살이 뭐...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올챙이송. 올챙이송. 땡! 자, 하고 싶은 거 많지만 끊기가 없어요. 대구리송. 하고 싶은 거 많지. 대구리송. 땡! 아, 나 이거... 자, 이러면 기회가 날아갑니다. 자, 이러면 모두에게 한... 다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마리... 저는 나태하지만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태해요. 올챙이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올챙이 한 마리. 한 마리. 땡! 아... 저는 사람 좋아. 절 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절대 나름 씨. 올챙이. 땡!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아... 혼자 있을 때 말이 없어서 부모님이 우울해요. 아... 걱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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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혼자 있을 때 말해주세요. 부모님이 걱정하는 혹시 개구리 앞다리? 개구리 앞다리. 야, 창의적이다. 계속할 수 있는데 감정 계속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도전 안 하신 분 누구죠? 저, 저 안 했어요. 저, 저 안 했어요. 아, 지민 씨도 안 했고요. 뭐야? 죄송해요. 자, 도전하세요. 이게 올챙이 아니야? 네. 한번 해볼까?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개울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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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울까에 올챙이 한 마리. 개울까에 올챙이 한 마리. 삐! 올챙이 한 마리. 지민 씨 한 마리 있습니다. 지민 씨도 다 당했죠. 뭘 해야 해요? 공을 뻗쳐지마. 뒷다리가 두어. 앞다리, 뒷다리. 개울까에. 개울까에. 종종 말을 막 해요. 종종 말을 막 하는 짐 씨. 꾸물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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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 보다.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각이 없는 짐 씨. 네? 생각이 없는 짐 씨. 왜? 하니 씨 말은 반성이야. 왜? 이걸 들으셔서 반성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마요. 생각하지 마요. 꾸물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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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강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는 점수. 골챙이 한 마리. 골챙이 한 마리. 골챙이 한 마리. 제가 있잖아요.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덜 된 사람치.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쏭이라고 했잖아. 종종 말을 막 해요. 자, 종종 말을 막 하는 지민 씨.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개울가에 올챙이. 개울가에 올챙이. 개울가에 올챙이까지만 했는데? 아니야. 올챙이 한 마리에 쏭.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가 팔딱팔딱 개구리는 거예요. 아, 제목이 그렇게 길다고? 저는 사람은 정말 흥이 없어요. 사람이 덜 된 사람이 먼저 붙어 놀랐습니다. 올챙이와 개구리. 어? 어? 정답! 어? 어? 나 개구리와 올챙이인지 올챙이와 개구리는 계속 고민하는데. 원래 원래 지금 이렇게 키웠어. 아, 올챙이와 개구리. 나 올챙이 속인 줄 알았는데. 나 형 그거 안 했으면 올챙이가 개구리로 진화하는 과정을 할 뻔했어. 아, 나 190도 이겼어. 자, RM씨 골라주세요. 아. 드라마 볼까?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1초 컷. 1초 컷. 1초 컷. 1초 컷. 1초 컷. 1초 컷. 1초부터. 양심적으로 해요. 나 근데 왜 모르냐? 이번에는 모르나. 그러면 드라마 제목과 노래 제목까지. 제가 볼 때는 태형씨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아서요. 저는 지금 가며 꾸 나태해요. 네네. 도깨비 we are live. 도깨비 we are live. 도깨비 we are live. 제가 봤어요. 자, 최신적으로 무조건 아래. 스카이 캣스 we are live. 정답! 도깨비 아니에요? 스카이 스카이 스카이. 비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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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 캣스 we are live. 그래. 그 사람은 남자분 부네요. 진짜. 최신이. 최신이. 어려운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난 도깨비라고 생각했어. 좋아. 영화 10점 바로 가시죠. 영화 10점 가시죠. 여기가서 10점 하고 나가자. 뭐야? 감채미션? 감채미션. 영화?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슈가 씨. 스타워즈. 스타워즈. 정확하게. 노래. 너무 좋아. 아니네? 저는 사람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덜 된 RM 씨. 어벤져스 엔드 게임. 정답! 단체미션. 단체미션.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벤져스. 이거 쓰는 시간은 환자 아니야? 봐봐. 긴장한 단자를 이렇게. 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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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으니까 알겠네. 너.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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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벤져스까지는 할 거라고 했는데. 엔드 게임까지 할 수 있어요. 진짜 소름 돋겨. 오케이. 렛츠고. 가요 랜덤. 가요 랜덤 가시죠. 가요 랜덤 갑니까? 가요 랜덤 갑니다. 오픈. 뭐야? 가요 랜덤? 댄스. 이 랜덤은 대신 왜 댄스냐면. 춤도 쳐야 해요. 춤도 같이 줘야 해요. 오케이. 가수와 제목을. 예. 가고 싶은 건 많은데 끈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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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하 선배님들의. 아니 나는 고가 못하는데. 3, 2, 1. 땡. 나도 고기랑 다 알았는데. 나도. 내가. 이 노래가. 부모님이. 혼자 없을 때 말이 없어. 부모님이 걱정해요. 부모님이 걱정 없이. 신하 선배님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신하 선배님의 퍼펙트맨. 퍼펙트맨 정답이고요. 춤을 몰라. 뭐냐? 춤 뭐냐? 그러니까 이럴까봐. 춤을 모르겠어. 트랙! 죄송합니다. 시험 보라고. 시험 보라고. 약간 스톱해요. 정확하게 하셨나요? 안 하는 줄 알고. 안 하는 줄 알았나? 이거. 다 춤이야. 다 춤이야. 다 춤이야. 그냥 춤이 성공하면. 잠시만요. 더 춤이 추워. 이 춤을 추워. 좀 더 춤을 추워. 이 춤은 더 좋아. 진짜 가까워. 왜 이렇게. 이게 큰 기업이 부족하네. 그녀의 꿈까지 보여줬을거 같은데. 그녀의 꿈을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 2 아 맞아 아 으 아 아 예それでは 5 뭐뭐 뭐 안beep깐 사실 이정도면 정국씨 가 가장 근접 되자마이나 Microsoft doc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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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게 오래된 죽어 없이 네? 아 맞대요. 한번 틀리고 한번 맞춰주세요. 여기 0입니다. 여기 0이고요. 저희도 0점이죠? 태영 씨는 구절을 올리진 않았고요. 홉 씨는 명확하게 구절을 올리고 두 번이나 기회를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100점. 와! 아 맞아요? 와! 오! 와 이 노래인 거야? 쉽게 도전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니까. 아 이제 아 잘못하면 큰일 난 거네. 정탄소년단에는 주황벌이가 있게 한 노래잖아요. 오 지민이. 아 이 노래야? 자기 옆에. 동동 말을 막혀요. 와 진짜. 오. 다음 자 정 씨. 드라마 50 가보겠습니다. 드라마 50입니다. 자신감 엄청. 드라마 50입니다. 데뷔. 야 이건 도전운동 50점이잖아. 그지. 조심해야겠다. 데뷔? 이게 뭐야? 슬프다. 드라마 제목이지? 네 드라마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다. 와! 아 정말 노래인데? 정확하게. 아 뭐지? 어려운, 어려운 제목이지 않을까? 50점이니까. 하고싶은 말은 많은데. 하고싶은 말. 하고싶은 건 많지만. 끈기가 없어요. 야 너 진짜 많이 도전한다. 드림아이. 드림아이. 땡!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우와 나 뭔가 이렇게 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하 해피자 뭐야? 나 뭐야. ر按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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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렁조야, 그렁조야. 야, 나, 나, 야 뭐하는거야? 갑자기 그렁조를 하고 싶게 참 많은 친구야. 아... ㅇㅙ 뭐야? 아 이제 말해야 되는데? 이 가수 분이 이걸로 데뷔하셨나 보다 내가 볼 때는 이거 헤어지는 장면이야 이게 후렴을 10년에 가봐야 될 것 같아 13년 때 나온 영장 드라마에서 제목이 안 뜨잖아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공사 재학년에서 계속 나와 나 이거 기억나 나 이거 왜 알고 있었는데 진짜 계속 나와 진짜 계속 나와 재학년 힌트는 진짜 그야말로 데뷔 여러분의 데뷔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데뷔 때 나와? 데뷔 때 나오잖아 저희 데뷔 때는 티비를 보면 안 되는 오늘 소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때 나온 거 니 말이야 13년 13년에 대작 히트 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 제목이 과연 무엇일지 뭐지? 야 이 정도 모르는 것도 대단하다 어떻게 하지? 여러분의 데뷔 앨범은 사실 어떤 어떤 것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고민의식을 담은 앨범이잖아요 오늘의 꿈이 없다 체력이 부족해서 기획이 쉽게 떨어져요 자 체력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지는 슈가 드림 아이 2 아 땡 저는 사람들은 덜 된 것 같아요 저는 RMC 학교 2013 13 13 13 13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지? 장나라 씨 나온 거 아니야? 내가 하나 학교는 장혁 씨 나온 것밖에 모르는데 학교 나오는 거 꽃보다 남자 아이가? 꽃보다 남자 아이가? 꽃보다 남자 아이가? 꽃보다 남자 아이가? 그것 알지 한참 중이지 제목이 학교 2013인데 여러분의 데뷔 연도 하고도 맞고 여러분이 그때 냈던 앨범하고도 어떻게 알았어요? 저거 힌트로 와 진짜 형차 났다 25점 남겨요 남준이 형이 잘하네 아 오케이 이건 힌트로 솔직히 남준이 형 그걸로 하겠네 가만히 있는데 막 위로 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아 오케이 아 진짜 가만히 있어 네 자 오케이 넘어가자 영화 30점으로 가겠습니다 영화 30점 영화 30점 자 힌트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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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이면 어느정도 지금 떠오를 수도 있어 자 지금 바로 떠오르는데 작권이요? 작권 어 어 청년한테 나 저는 책임감이 없고 나한테 해요 자 책임감이 없고 나타난 세웅 씨 아 잠시만 이게 뭐냐 3초 드립니다 3 라이언 거슬링아 1 땡 뭐 3초 자 3초 이거 이거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진씨 라라랜드 아 라라랜드 땡 지금 라이언 거슬링만 듣고 라라랜드 라라랜드 훨씬 좋아요 차반이 있었으면 올라갔을 텐데 이 노래 어디서 나왔는데 이거 OST 아시는거잖아 그 영화 OST라고 라이언 거슬링이 나와요 세웅들께서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라이언 거슬링이 나와요 대력이 부족한 슈가씨 러브 액슬링 러브 액슬링 아니 그건 언제 떠올랐어 라이언 거슬링 나온 영화는 맞아 근데 난 라라랜드가 아닌 거 같아요 미안해요 그럼 얘기해봐 그럼 책임감이었고 나태요 규회 줍니까? 규회 해서? if only if only 땡 너무 달라 세 글자 세 글자 나 이거 뭔지 아는데 이거 남자랑 여사 주인공 둘이 나온 거잖아 보통 영아지 그렇지 이 노래 유명한데 이 노래 자체는 너무 잘하네 이 노래 자체는 너무 잘하네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뭔데? 자 이 부분들은 바로 자 이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은 바로 형 여주만 말해봐요 여주만 말해봐요 여주만 말해봐요 여주인공만 말해봐요 저는 사람은 좀 덜 된 거 같아요 사람은 나름씨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곡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곡 아 티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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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남자 작곡 그 남자 작곡 그 남자 작사, 그 여자 작사 땡 야 이거 순서 바꿔봐 그 여자 작사, 그 여자 작곡, 그 여자 작사 자 종종 말을 막 하는 지민씨가 먼저 했습니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여자가 뭐랬어요? 작사 남자가 작곡 정답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목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처음 들어보는 거 아니야?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맞아 그 영화 중인 아 감사합니다 드라마 랜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라마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0년도 다시요 20년도 다시요 77년에 나왔다 77년에 나왔나 보네 그럼 27년이요? 90년 되니까 77년을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 것 같은데 짱구 아이가? 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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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26살 아이가? 어? 뭔데 이게? 어? 보고 싶고 듣고 싶어 우리 누냐 왜? 아 잘 알지 이거? 만나고 싶고 왜 틀로? 잘 알지 아 … 너무 쉬운 것 너무 쉬운 것 너무 쉬운 것 머리가 있는 명심이 자 … 다행히 … hole 손자 이게 친구였구나 저거 새로엔 차를 해보니 진짜? 찜정력이 쉽게 떨어진 슈가 씨 근데… 이거 버튼 스쿠아 당첨입니다 영심이 그냥 영심이 아니 아니 말갈량이 영심이 말갈량이 영심이 말갈량이 영심이 말갈량이 영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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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는 영심이 그냥 영심이일 수도 있어 내가 봤을때 영심이 다른 이름이 이런거 아니야? 랜덤인 영심이 계속 들어볼까요? 영심이 14살 영심이 여성 여성 내고 싶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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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ian 이 이 이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 일이 없어서는 약간 없지 않나요? 말이 없어서? 아니, 근데 그 시체가 진짜... 이름 많잖아요? 이름 많아요. 말이 없어서. 진짜... 그런 생각에서 말이 없어서구나. 사춘기 영심이? 사춘기 영심이! 땡! 뭐뭐뭐 영심이는 맞어? 확실해? 뭐뭐뭐뭐? 그냥 영심이라니까. 그것만 확실하면 돼. 내가 그 앞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지... 영심이 응시 좋잖아. 앞에 몇 글자만 들어가는지 알려주면 안 돼요? 인증이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나는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니까. 점수가 너무 깎일까 봐. 더 힘이 한 번. 잡고 막... 내가... 내가 질러봐? 정구야, 정구야. 중학생 영심이 한번 해. 14살이면 중학생이야. 약간 보고 싶은 영심이 이런 거 아니야? 나도 그거 생각해. 학교 가는 영심이. 아니야. 저는 사람들 덜 된 것 같아요. 자, 저렴이 덜 된 RMC. 772 영심. 772 영심 땡! 아, 안 되네. 야, 근데 그런 표정으로 답을 맞추니까 되게 무섭다. 야, 이게 맞힐 것 같잖아. 뭐냐면... 77년생. 노래 좀만 더 들어보면 안 돼? 그냥 영심이라 할 거야, 그거야? 저 지금... 아, 내가 너무 착각적으로 생각했구나. 내가 봤을 때 영심이 맞아. 무섭고 영심이야, 이거. 너가 해봐. 힌트가 왜 있는 거야? 하나 보여줄게. 종종 말을 막해요. 자, 종종 말을 막하는 지민 씨. 영심이. 정답. 우와,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우와, 맞다니까? 영심이. 정답. 와, 맞다니까? 내가 바로 몇 번 얘기해요. 그냥 영심이라고. 야, 나 영심이 하고 내가 틀린 거네? 77년. 몇 점이야, 야. 까봐, 까봐. 몇 점이야, 저거? 아니, 잠깐만. 근데 저 힌트는 왜 있는 거야? 저 77년생. 나 1점이야. 77년생.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여러분. 아이고.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너무 쉬운 분들이라서 저희가 1점 드렸어요. 아, 진짜. 우리가 너무 꼬았다. 가요 한 번 갈까? 가요 한 번 가, 그래. 가요 한 번 열자. 가요 30점 갈까? 가요 30? 저 아직 얘기 안 했는데요. 저는 영화 랜덤 갈 건데요. 아, 그래? 영화 랜덤 갈래? 네.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쌍문동. 만화 OST. 쌍문동입니다, 쌍문동. 어, 그거네. 쌍문동이면 하나밖에 없지. 아니, 근데 그거는 만화가 아니잖아. 아니, 그거 만화야. 아니. 아, 오케이, 오케이. 나도, 나도 알아, 나도.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 title of 2.09 아, 거 Express 드라마 30점keeping 감사합니다. 드라마 30이요. 아, 나 드라마 잘 모르겠는데 지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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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우리 다 못가네. 여러분, 내 맘이 있고 지구 한번 해봐요. 지구를 시켜봐요. 드라마 제목입니다. 아니, 그게 제목이야! 제목이야! 지구가! 지구가 조금 빨랐거든요, 지금. 하세요, 하세요. 모르겠는데. 세례브릭! 미안하다, 사랑한다. 세례브릭! 세례브릭! 자, 이쪽이 더 먼저 빨랐습니다. 그래서 온 그대. 아! 지구가 그래서 온 그대. 그대 없네! 땡! 왜? 아! 아! 한중씨! 여래서 온 그대 맞는데? 하우스 오마인데 끈기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것 맞지만 끈기가 없나? 호텔 달로나? 호텔 달로나? 아! 호텔 달로나? 아니, 제목만 주는 거야? 아니야. 이건 민 선배님이야. 민 선배님. 드라마 제목. 그래서 온 그대. 민 선배님이야? 왜 이렇게 나왔나? 아니, 나 지구가 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나 이 드라마를 안 받아가지고. 아! 내가 노래를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거 최근노래? 최근노래! 자, 하나, 둘, 셋! 도깨비! 도깨비! 아니, 왜 도깨비? 도깨비! 아니, 왜 도깨비? 나탄 세영씨의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해를 품은 달. 정답!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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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해랑 달아. 그래, 지구가 안쪽에 어울리네. 나 마이러스 되잖아. 우리 눈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갈 수 달라요. 시간을 거슬러갈 수 달라요. 노래 나. 노래 나. 노래 나. 아, 노래 너무 좋지. 노래 너무 좋지. 노래 너무 좋지. 정말 아니지. 되게 슬펐어. 관산을 딴다. 너, 뭐해? 지구가. 해를 품은 달아야 되지 않냐? 가야 할래요? 네. 저는 영화 50점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파?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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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깜짝이야.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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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파일 exp. 네. 혹시. Will we go to our clap? 사이imi partout? 팬스 파일 disse? 爹. 오. 아니. 잠시만?. nombre 네. ische kiddingme. 아. 아니. 아니, 이거는 그런데 말입니다. 스펀지, 스펀지. 이게 영화 OST였어? 그런데 말입니다. 아니? 아니,igen. ụ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쉐이 부족해서 직 아 이게 쉽게 보여요. 다시 살인이오 있어. 어... 살인이오. 내 마음이 안해! inqu해가 나온다. 나 진짜 스팟지만 기억이 안 나. 살인의 추억? 밥은 먹고. 그래서 밥이구만. 동계 남았습니다. 동계는 가만히 옮기는데 나는. 누구나 가만 없을걸.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 당연한 소리지. 오버커스. 귀여운 새슬리 노래하고 귀엽뜬 나뭇잎 춤추고 저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오 진수씨! 얼마 안 나는데? 새소리? 새소리!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땡!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귀여워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엄마 좋아 자식의 소리? 엄마 좋아 가족사랑 가족사랑 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근데 멜로디가 되게 신선하다 하고 싶은 것만 적은 게 없어요 끈기부접상국씨 가족 가족 땡! 현란토리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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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엄청 세계 Ping 땡! 땡! 나는요 나는 생각이 없어요 자 진실 나는요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딱 맞네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엄마는 아빠가 좋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땡 아빠는 엄마만 아 체력이 불구해서 집중력이 쉽게 떨어져요 집중력이 지금 바닥이거든요 진짜 자 정신 차리고 싶어요 아빠는 엄마만 엄마만 좋아해 자 가야 하는데요 야 엄마는 아빠 만 좋아 엄마는 아빠만 좋아해 아이고 아니죠 이런 느낌 아니죠 완전 이 느낌인데요 보내실 때 말이여서 부모님이 걱정해요 자 부모님의 걱정만은 혹시 그 어마 아빠를 좋아해 엄마는 아빠를 좋아해 아식 땡! 아빠는 엄마를 좋아할 일 안 했어, 아직. 해봐, 해봐, 해봐. 다른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야, 너가 제일 안전빵에 놔. 시르디. 시르디. 너 지금 약간 좀 살인다? 어? 지금 보니까 애가 좀... 나 지금 애가 1등도 안 하네. 지금 지금 그게 있네. 그래서 지금 사리고 있어요. 관리를 하네요, 점수 관리. 솔직히 말해서 이러면 예능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사실 뭐... 왜 안전빵으로만 가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 신혜민이 불안해, 집중이 쉽게 떨어져요. 자, 집중력, 이미 바닥에 휴가 씩.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아빠는 엄마를 좋아해, 정답. 아, 맞다니까. 내 얘기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랜덤 하자. 오케이.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저거. 아, 가자. 랜덤을 열었습니다. 네. 보고 싶다입니다, 보고 싶다. 왜 다들 그 버전으로 부르는 거야? 빨리 하자, 빨리. 빨리 하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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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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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에요? ㄴㄴ, ㄴㅆ, ㄴㄴ, ㄴㄴㄴ, ㄴㅆ, ㄴㄴ, ㄴ, ㄴ. 어? 이 노래는 안 한 사람이야. 이 노래는 헷짱이 나왔잖아. ㄴㄴ, ㄴㄴ,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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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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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하고 싶은 걸 많은데 끈이 없어요. ㄴㄴ, ㄴㄴ, ㄴ. ㄴ, ㄴ, ㄴ ㄴ, ㄴ. ㅇㄴ! 왜 보고 싶을까요? 상자 비유자의 대상을 파는 노래입니다. 한 번 눈치하고 날아주세요. 저는 사람이 덜 된 것 같아요. RMC? 봄날? 오! 땡! 땡! 비슷한 것 같은데? 대박! 뭐지?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지희씨? 하고 싶은 것만은 끊기가 없어요. 지희씨 먼저입니다. 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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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점이야? 몇 점이 까봐 까봐. 그래서 봄날이구나. 보고 싶다. 히히 되게 좋다. 와! 60점입니다. 60점입니다. 박주씨 감사합니다. 좋은 보고 싶습니다. 봄이구나.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 보고 싶다. 봄날 봄 중에 진짜 너무 대놓고 주지 않을까 해서 봄날에 보고. 야, 다들 김범수 선배님의 보고 싶다 생각할 때 넌 우리 노래 생각했잖아. 아니 봄 얘기, 봄 얘기길래. 산나물 최고 뭐 봄 얘기길래. 야, 가만히 있었으면 한 2등에 쓸 것 같은데. 난 선물 없다. 지민이 가만히 있었어. 지민이 1등에 했거든요. 지민이 몇 개 맞았잖아. 자,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 아까 써내신 소원 있죠? 21개의 소원. 더하기 저희가 생각하는 종이까지 포함해서 총 100개의 쪽지를 복주머니 안에 넣어놨어요. 1등은 5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2등은 3개. 3등은 1개. 나머지 4, 5, 6등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자, 그럼 점수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내 컷 뽑아라.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요? 거의 몇몇 빼고? 와. 이거 마이너스 밖에 없지 않아요? 거의 몇몇 빼고? 지민이 1등이지.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뭔가 이 점수가 진짜 충격적인가 보다. 남들 웃는 거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왜왜왜왜? 이런 점수가 낫죠.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제이홉. 마이너스 21점. 1점까지 1점까지 1점. 야, 그래도 괜찮네. 그 다음에 BC. 마이너스 110점. 마이너스 110점. 아, 진짜요? 점수가 어떻게 마이너스로 말이야? 마이너스로 말이야? RM. 엄청난 실력 보여줬는데 109점. 오, 괜찮나? 151점 깎여서. 관리의 주민. 진짜. 261점. 1점. 1점입니다. 양생이, 양생이. 양생이. 야. 여보세요? 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국 씨 점수 정국 씨 점수 마이너스 300점 마이너스 470점으로 마이너스 470점으로 상상 그 이상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지 그만큼 열심히 해서 타자 열심히 했다 1등 우리 지민 씨 다섯 번 뽑을 수 있고요 2등 RM 씨 세 번 뽑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등이 우리 호 오 진짜요?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1인데 3대 2 오 진짜 4대가 엄청 많을 수 있어요 1등 다섯 개 뽑아주세요 내 거 뽑아야 된다 내 거 무조건 뽑아야 된다 정국이 거 뽑으면 진짜 모두가 좋아해요 아 진짜? 뭐? 어? 아 나 그 색깔 안 했는데 어? 이거 아닌데 일단 다섯 개 했습니다 다섯 개 했습니다 그럼 이 색깔 안 있네 RM 씨 제 말 내 거 뽑았습니다 확률이 그 확이네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밑에 있는 거 뽑아야 돼 고석탱에 있는 걸 뽑아야 돼 되게 네, 대박 저 색깔 괜찮은데 이 색깔? 이 색깔? 아니, 그 색깔 그 색깔 나 이걸로 할게 1등부터 공개할게요 근데 진짜 거의 가만히 없구나 꽝! 꽝! 자, 꽝이면 꽝이면 선물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꽝꽝 자, 꽝이면 휴지 세트 나 어떻게 해요? 이거 좋은데요? 꽝!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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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세요! 자, 이거 좋은가 해 이거 맨날 시키기 힘들어가지고 맞지?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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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진짜 꽝입니다! 이거 또 꽝이야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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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이 대단하시네 와, 이거 대단하다 초반에 말했던 꽝사는 여기 있네 뽑을 법도 한데 사실 꽝입니다! 꽝입니다! 아, 야, 부럽다 오, 꽝이야? 5개 축하드리고요 그러니까, 저거 좀 더 커 자, 교포할게요 휴지 꽝입니다! 오, 꽝입니다! 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꽝이... 꽝입니다! 꽝입니다! 설마, 다 꽝이었어 설마! 설마! 야, 현금 100만 원 진짜 다... 뭐 다른 거 나왔다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어? 내가 쓴 걸 뽑았습니다 어? 루이비통을 뽑았습니다 어? 루이비통을 뽑았습니다 어? 요 대박! 퍼즐 보고있네, 퍼즐! 그냥 루이비통을 썼어요, 그냥. 100만 원이라기에는 그냥, 밑에 루이비통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루이비통... 와, 이걸로 해야 대박이다. 옷 주세요. 진짜 세 달 좀 못 드릴까요? 옷 하나 사주세요. 야, 옷 무슨 옷 다 드리고요? 액세서리 쪽으로. 액세서리 쪽으로 그럼 사서 뭐 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야, 그래도 루이비통 어딨어? 어때, 야? 이거 예보한다, 야! 내가 쓴 거고 갔어. 오, 그야맛이 되게 만족하다. 나는 보다 보다 꽝일 것 같아요. 악세사리. 정말 꽝일 것 같아요. 정국이가 보는거죠? 꽝이야? 보여주세요. 꽝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괜찮아.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게도 소정의 개념품. 마스크야? 마스크가 더 좋은데? 마스크는 더 좋은데? 이건 사실은 저희 마스크와 스티커인데. 너무 좋습니다. 15의 할 거예요? 네, 15의 할 겁니다. 15의 구추도 사는구나. 우와, 옛날 그런 느낌인데? 레트로입니다. 그렇죠, 레트로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한데. 각자 소원 멋졌는지 얘기해주세요? 저, 나흥석 PD님. 팔색 두 번하고 핑크색 머리. 팔색 두 번하고 핑크색 머리. 우와, 진짜 레전드 생겼다. 그리고 나흥석 PD님 삭발. 그리고 나흥석 PD님 모이칸. 이렇게 세 개. 모이칸 진짜 웃겼다. 핑크색 머리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위험하네. 저런 생각이 재밌는 거구나. 이승아 씨. 뭐 썼어? 지옥 깊지 않나요? 나 생각났어. 저는 현금 100만 원이랑 99만 원이랑. 28만 원? 상정 핸드폰. 저는 제 개인 안무랑 그리고 달방 무료 출연권. 아, 저요? 네, 네, 네. 그런 건 사실 영광이죠. 누구 좋아해서. 뭐, 현금 와인 뭐 이런 거 봤어요. 저는 나흥석 PD님 소원권 하나랑요. 나흥석 PD님 저희가 밥 먹었을 때 대신 와서 계산해 주세요. 계산하고 집에 가야 돼. 그리고 또 나흥석 PD님 예능 특별 출연. 그거는 제가 부탁드려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다 물건대 썼어요. 그냥 좋은 자전거. 자전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좋죠. 로고 청소기. 로고 청소기 한번 써보고 싶었고. 알람이 좋죠. 침대. 우리 실질적인 소원을 했네요. 네. 각자가 외친 소원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좀 이따가 진짜 소원을 빌 시간이 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손 바꿔야겠다. 손 바꿔야겠다. 왜? 다 통일하자. 삭발. 여기서 삭발하고. 삭발은 좀 그렇지. 그냥 탈색이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 핑크색. 나 탈색은 좀 재밌어. 탈색이 더 아파요. 아이돌, 아이돌 스타일로.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 핑크 버리는. 우리 애가 놀래요. 아이고, 재밌네요. 페네티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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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안 그랬던 거 같은데. 진실. 우리 키친타월에 있었잖아요. 거기도. 아니, 무거운데? 여기 편지 쳤어. 눈이 더 하셔서 불러 볼래? 오. 뭐야? 쇳덩이 아니야? 아령 아니야? 뭐야? 뭡치하다? 뭡치해. 야, 얘들아. 야. 야, 남준아. 형. 그쪽이 있었는데, 진짜로? 야, 남준아. 너 최고의 앰버서잖아. 우와. 귀엽다, 이거. 우와. 귀엽다. 오, 이쁘다. 귀엽다, 귀엽다. 뭐야? 뭐야? 진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 말래 쓰는 건가? 이게 뭐야, 이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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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쩌지 묵직하더지만. 뭐야? 아, 진짜? 나 줘, 나 쓸게. 야. 이게 맞다.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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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지민이께 할아야죠? 와 레전드 일곱 남자들은 한 달에 또 달리고 달립니다 방탄소년단의 리얼버라이어티 쇼쇼쇼 2붙쇼 2붙쇼 3붙쇼 1붙쇼 만들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